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 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자.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영상편집ver.com 제작진 자, 그 지난 한 달 동안에 광장에서 거리 집회를 했는데, 연인은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해요. 지난 한 달 동안에만요. 그리고 토요일날은 시민사회 중심의 시표였는데 그러니까 농민도 나오고 자영업자도 나오고 자유발언도 막 하고 축불 행태가 좀 달라졌어요 정당은 아무래도 좀 같이 하는 마중물 형태로 가고 자 일단 한 달 동안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시민사회 단체만 혼자 주관한 건데 10만 명의 축불이 나왔습니다 한 번 좀 소장님 느끼신 점 얘기해 주시죠 사실 예전에 박근혜 탄핵 축불 때는 그 축불을 일으킬 수 있었던 어떤 거점 역할을 했던 것 진원지 역할을 했던 것이 세월호 유족들의 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텐트치고 버티고 계속 싸웠죠 처음에는 상당히 무관심한 반응들을 보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극우 세력의 폭식투쟁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독하게 항전을 이어가다가 그것이 폭발했죠 백랑기 농민이 물대포로 돌아가시고 그 태블릿 PC 사판 터지고 이러면서 일거이 폭발했거든요 그런 상황에 흐름이 있었다 일종의 몇 번의 도약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번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탄핵 집회는 사실 인기 초반부터 바로 시작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네 촛불 행동 같은 데서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부터 거리에서 항쟁을 했죠 촛불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세월호 유족의 장기 항전처럼 어떤 진원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슬슬 고조되는 단계에 있었고요 이게 지금 저는 일정 정도는 올라 섰다고 봅니다 한 단계 왜냐하면 참가하는 범위가 매우 넓어졌어요 민주당도 거리항제에 참가하고 있고 네 전에는 안 했었죠 당에서 안 했죠 그 다음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 세력도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다세하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접연이 넓어지면서 참여 인원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게 일종의 한 번의 도약이거든요 첫 단계에서의 이제 두 번째 도약만 있으면 끝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 끝난다 저것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올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이재명 대포에 대한 사법살인이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오늘 또 뭐 네 뭐 쟤네들한테 부족한 결과가 나올 거라 좀 예상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사법살인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당장 뭐 그 일이 있다고 해서 다음날 항쟁이 폭발하지는 않겠지만 그 사건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분노를 자극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폭발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점에 터져나오지 않겠네요 그런데 언론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아직도 이재명을 또 한 번 법인카든가 뭐 쉽게 인가로 기소해서 이재명의 이미지를 직권초부터 해왔던 악마화 시키고 사실은 지네들이 해먹었는데 이재명은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그걸 역전시켜서 지네들 카르텔에서 했던 그 부정과 비리를 이재명한테 다 덮어 씌워서 검찰에서 법원에서 또 유죄를 때리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실제로 뭐 이 집회가 이재명 방탄 집회가 아니냐 이러한 언론에 그건 뭐 조중도 뿐만 아니라 상당수 언론 소칭 뭐 한결의 경향도 자칭 짐볼 소칭 짐포 작칭 똑같은 프레임을 걸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은 한국 기득권층의 공통된 이해관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사실상 진보세력 일부 자칭 진보 상당수도 동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다시 한 번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악마화를 너무 오랫동안 해와 가지고요 저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언제 이게 영향을 미쳤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권주자로 막 부상을 하고 네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모를 때 이재명 대표 에 대해서 그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게 확실해요 뭐 대장동 지난번 대선 때 네 지난번 대선 때 대장동이라든가 형수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온갖 악성 선전들을 다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좀 속았습니다 많이 속았죠 그때 이후에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악마화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패턴이 동일하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거는 정적 죽이기구나 이제 더 이상 뭐가 나와도 놀라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아주 새로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뭐 집에다 금괴를 산떡링처럼 쌓아놨다가 이런 게 나오지 않고서야 어떻게 악마화회가 성공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사법살인 이후에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오히려 약간 반등했어요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거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항쟁에 전면적으로 돌입해도 그걸 이재명 방탄 대표 방탄 집회다 라고 생각할 사람은 국민들 중에는 거의 없다 조중동은 그렇게 뭐라고 했지만 그렇죠 저는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지금 이제 시민사회 중심으로 또 확산되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노동단체 민중단체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국선언도 그렇고요 시국선언도 대학교수들이 박근혜 때도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엄청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확산되고 어떻게 모아 나갈 것 같다 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분노는 이미 인계점에 도달한 지 오래입니다 네 국민들의 분노는 그런데 그 분노가 두 가지의 변수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분노는 높은데 희망은 좀 부족한 상황 그렇지 분노만으로 사람이 싸울 수는 없거든요 예 예전에 남미 쪽 어디에서 탕광이 무너져 가지고 광부들이 여러 명이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사건인데요 그때 처음에 이 사람들은 서로 사이도 별로 안 좋아서 뭐 이제 절망해서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다 그래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서로 다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잘 지내고 그다음에 뭐 서로 힘을 내서 잘 싸워서 전원 이상 없이 구조됐는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 위에서 구조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아 구조에 착수했다 그때 그게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걸 듣는 순간 사람들의 분위기가 확 다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 우리 여태까지 서로 욕하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다 잘 지내자 그래가지고 우선 조직도 만들고 안 해서 네 장기적으로 버티는 계획도 세우고 네 그래서 아주 낙관적으로 잘 버티면서 시련을 이겨내고 무사히 전원 구조됐거든요 네 이런 사건들이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 희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희망이 있어요 분노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분노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망을 지금 어떻게 국민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여기서 희망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 끌어내릴 수 있다 윤석열을 그렇지 그걸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끌어내린 다음에 세상이 바뀔 것이다라는 희망도 줘야 됩니다 맞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민주당 트라우마라고 제가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촛불을 들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바뀐 게 없는 거죠 세상이 문재인 정부 때 그냥 오히려 반동의 시대를 맞게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개혁을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면서 결탁하고 제대로 한 게 없어서 국민들로서는 실망을 엄청나게 한 거거든요 네 뭐 우리가 싸우면 뭐하냐 그렇지 세상이 바뀌지 않는데 이런 게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난 먹고살기기만 힘들어 네 이번에도 윤석열을 끌어내리면 어떨 건데 어떤 세상이 열릴 건데 뭐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희망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것도 크다고 보는데 어떤 거예요 세월호와 이태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다음에 박근혜가 무너지게 된 정권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세월호라고 봐요 세월호 참사를 진상규명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공감 능력도 없고 네 그걸 뭐 구조에 실패한 걸 떠나서 그 사건을 대하는 자세가 맞아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거고요 진상규명이 안 됐으니까 국민들로서는 박근혜 정권 문을 틀어서 어떻게든 한이라도 풀자 이게 상당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 때 그걸 해결을 못 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도 시민들 만나거나 이러면 다들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월호만큼은 해결할 줄 알았다 개혁은 둘째치고 네 세월호만큼은 해결해서 한을 풀어줄 줄 알았다 근데 아직도 진상규명을 못하는 게 말이 되냐 네 아직도 세월호를 이번 달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차에도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와중에 이태원 참사가 또 터진 겁니다 네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재난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뭐 PTSD가 있다고 치죠 외상후 스트레스 자기가 치유되기 전에 똑같은 상황을 또 당한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굉장히 무력해지거든요 아 사람들이 아 이거 뭐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뭐 이제 한 번 맞고 또 맞고 거의 이제 그렇게 상태라 그럴까요 그런 상태에 빠져야 해서 전 무력감이 상당 정도 심해진 데에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 이태원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이태원 덮어버리고 맞습니다 거기에 항의도 못하고 제대로 맞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대응도 제대로 못했고 그게 분노는 끌어요 그런 걸 보면서 막 분노는 부글부글한데 쳐다보기 싫을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무력감 우울감 이런 거로 작용을 하면 항쟁으로 터져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 점을 해결해야 된다 네 희망을 줘서 싸울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해낸다면 이쪽 시민사회의 국민들이 해낸다면 폭발하는 건 필요 아니다 왜냐하면 인계첨에 도달한 분노 수준은 박근혜 장법 때보다 높아요 아 훨씬 높죠 네 훨씬 높습니다 그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사실 교수들까지 나섰다는 건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쵸 말이에요 자기는 예를 들어서 못 보겠다 이거지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오죽하면 교수들은 웬만하면 참는 사람들인데 이 사회의 기득권인데 그렇죠 일종의 기득권이죠 일종의 기득권이죠 그리고 사실 몸을 많이 살인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지식인들 근데 전국으로 확산되더라고 이제 네 그러니까 4.19 때 이후엔 거의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도 시작을 했어요 연세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했더라고 이제 서울대 남았죠 서울대만 남았어 서울대만 남았어 지금 보다 보다 못해서 교수들까지 울분을 토로하는 상황이 됐으니 인계점에 도달한 수준은 분노 수준은 박근혜 정부권보다 훨씬 더 크다 다만 항쟁으로 이게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하다 여러 가지 노력이 근데 그 희망에 이재명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재명을 그래서 이재명을 저렇게 그냥 맞습니다 사실상 희망을 빼앗는 거죠 희망을 빼앗는 거지 네 박탈한 거죠 그래서 아이고 법원이라는 거대한 권력 엄청난 권력이죠 어떻게 보면 검찰보다도 법원의 권력에 의해서 무너지는구나 이런 사람들을 제 주변에도 설마 이재명이 그렇게 죽겠어 죽지 않을 거야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 사법 선거 자체가 희망을 박탈할 수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예전에도 지도자를 제거했다고 국민들이 주저앉아서 울고 울어진 않습니까 맞습니다 싸웠죠 오히려 싸웠죠 오히려 네 뭐 김영삼 제명하자 북마항쟁이 터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법살인하자 광주항쟁이 터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주저앉지 않는데 문제는 사법살인을 당했다고 민주당이 싸움을 못한다든가 그게 중요하죠 이러면 이제 국민들은 허탈해지죠 그래서 국민들은 아마 사법살인 이후에 민주당의 대응 같은 건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제대로 싸우겠지 당대표가 죽게 생겼는데 그렇지 어 우리보고 뭔가 지시를 내려주겠지 나오라고 근데 거리집회 한두 번 하고선 별일 없이 또 의회에 들어가서 뭐 한다 이러면 분위기가 확 가라앉죠 그 국회에서 뭐 피켓 들고서 이거 의미 없어 별로 네 맞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 퇴진에 쉽게 얘기하면 로드맵 이런 걸 국민들한테 제안하면서 그렇지 끌어내리자 우리가 앞장성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러한 무도한 정권을 놔둘 수는 없다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야 역시 이재명 대표가 사법살인 당하기 그대로 놔두지는 않겠구나 우리가 힘을 합쳐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민주당이 올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인했어야 된다 그 판결 나오자마자 맞아요 네 그 측에 의하면 다 집어치우고 이제 전면전이다 윤석열 정권과 그렇게 갔어야지 맞습니다 예산결선 네네들이 알아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대통령실 특갈비 우리는 해줘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말이야 그런 건 다 들어가서 삭갈려 버리고요 다 삭갈려 버리고요 네 그런 건 이제 계속 손발을 묶으면서 거리로 거리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그걸 시작했어야 된다 그리고 빨리 국민 전선 같은 걸 만들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퇴진국민 투표도 민주당의 의원들과 당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는 지역이 있고 안 하는 지역이 있고 막 그런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잘 상계해서 잘 모이지가 않아요 여러 세력들이 같이 싸우는데 하나의 힘으로 집중되는 느낌이 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고 그런 것도 이제 개선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민주당의 집회를 마중물 집회로 생각을 잡았더라고요 완전히 잘한 거 같아요 네 그럼 아까 좀 전에 희망 얘기를 하셨는데 희망 부분에 있어서 그럼 민주당이 제대로 좀 싸워야 된다 몸을 던져서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외에 다른 희망은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이태훈 참사에서 느꼈던 무력감 윤석열 정권의 총공세 권력의 총공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라든가 어떤 행동 캠페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일단은 윤석열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총 직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기구겠죠 6월 항쟁 때 국민운동본부 같은 그렇지 그걸 건설하고 국민들한테 그걸 알리고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뭘 제안해야 되냐 윤석열 끌어내리기 위한 로드맵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예를 들자면 옛날에 6월 항쟁 때에는 직선제 국민총벌계에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랬나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 이렇게 나갈 때 보면 그날 행동강령이 다 제시됐습니다 뭐 운전자들은 몇 시에 경적을 일제히 울리고 맞아요 그랬던 거 같아요 제가 그때 6월 항쟁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감동받았던 장면이 그 시간이 예를 들면 12시였다고 치면 12시가 되자 일제히 경적을 울리는 거예요 차들이 택시기사들 버스기사들이 거리에 있는 맞아요 대장관이죠 그 장면은 그러네요 경적이 울리는 장면은 그리고 뭐 거리에 사람들이 몰려나가서 시위를 하자 버스에 있는 사람 손을 들고 맞아요 무질창이 열리면서 그 넥타이 부대들이 휴지를 던져줬죠 맞아요 두루마리 휴지 맞아요 추류탄 쏘면 눈 닦으라고 맞아요 그게 내려오면서 눈처럼 내려와요 맞아요 그 광경을 본 사람은 아마 잊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이겼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겼다 이겼다 그때부터 이제 뭐 물밀듯이 터져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총직결한 그런 거대한 한 번의 집회 항전 이걸 민주당이 조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 50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하면 안 되고요 국민운동 공포가 만들어서 거기에 1원으로 들어가고 특정한 날짜를 찝어서 윤석열 끌어내리는 날 행동강령 이렇게 쭉 제안해서 진짜 운전하는 사람들은 경적시위 뭐 또는 뭐 집집마다 내걸기 맞아요 이런 식으로 참여 강령을 다 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로드맵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윤석열을 어떻게 끌어내리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 국회에서는 탄핵을 발휘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국민투표도 추진하고 그 다음에 항쟁으로 하야 압박을 가하고 뭐 등등의 로드맵을 제시해서 언제까지 끌어내리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싸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국민운동본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나서 만들 세상에 대한 비전 제시해야 됩니다 해야지 예를 들면 10가지 5가지 검찰개혁 언론개혁 각종 개혁 그 다음에 기본사회로의 진입이라든가 그렇지 기본소득에 즉각 실시라든가 이런 걸 걸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바뀌고 나면 또 유양우양 또 뭐 세월이 흘러가다가 우리 삶은 바뀌지 않겠구나 라고 벗어나서 그래 이번에 바꾸면 확실하게 저런게 좋아지겠네 완전히 바뀌겠구나 어 세상이 바뀌겠네 그걸 제시해야죠 지난번 촛불 때는 그게 안 됐어 맞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적폐정상과 사회대개혁 그럴 때 국민들은 믿은 거예요 그 구호 속에서 끌어내렸으니까 해줄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하겠지 알아서 민주당이 근데 전혀 적폐조산도 안 되고 개혁도 없고 오히려 삶은 더 힘들어지고 힘들어졌고 이런게 윤석열 정권 탄생으로 기결된 거 아니에요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엔 조중동이라든가 보수 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박근혜를 끌어내는데 같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안 해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때 박근혜를 끌어내는데 동참함으로써 보수가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고 착각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된 건 아니에요 시대적 산물로써 전 어차피 박근혜 때도 보수가 단독 집권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었다고 봅니다 탄핵은 그 흐름에서 나온 일부 결과일 뿐이죠 근데 얘네들은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네가 동참해서 탄핵을 시켜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절대적으로 항쟁에 의한 하야는 맞겠다 저는 윤석열을 갈아쳐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쪽도 많다고 봅니다 맞아요 조중동 같은 데는 갈아쳐도 된다고 보는 입장인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항쟁을 통해서 갈아치면 안 된다 그렇죠 항쟁을 통해서 끌려 내려오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보수가 끝난다 그래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 제일 좋은 게 뭐냐 자진하야하게 압박을 가해서 하는 쪽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어쨌든 대표는 제거해야 되고 국민항쟁 확산은 막아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걔네들 생각이 그런 거죠 네네 그래서 탄핵 발휘의 주장에 뜨는 거예요 탄핵이 발휘 됐을 때 거기에 동참하면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다 국민들이 이제 기세가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 항쟁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있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이 좀 더 무섭죠 박근혜보다 박근혜는 완전히 유신공주였고 네 맞습니다 혼자 고립됐었어요 맞습니다 그다지 힘이 없었다 라고 본다면 윤석열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보니까 사법부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이런 정도인데 누가 여기서 깔짝대겠습니까 쉽게 깔짝대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 내에서의 이탈이 좀 힘들어진 측면도 있어요 네 어쨌든 예전과는 좀 다른 상황인데 양상이 좀 다른 거 같아요 네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 과거에 아까 얘기했던 국민들이 박근혜를 끌어내릴 때에 항쟁했던 때에는 사실상 그게 단순하게 박근혜 정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람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반성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이게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크게 작용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신자유주의 체제로 한국이 진입한 뒤에 사람들은 다 각자도생의 삶을 살아왔어요 뭐 어쩔 수 없었죠 신자유주의가 워낙 그걸 강요했으니까 그래서 헬조손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각자도생의 삶을 살다가 겪은 사건이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추격을 엄청 받았죠 야 이거 잘못 살았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 우리가 자기 이익만 챙기고 돈 버는데 올인하다 보니까 이런 꼴이 벌어지는구나 여기서 1차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세월호가 터진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 때 그때 사람들의 각성은 어마어마했죠 야 이건 나라가 아니야 그렇지 우리 잘못 살았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당한 장면을 우리가 생중계로 시켜봤잖아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성세대가 잘못했다 이런 사회를 만든 건 우리 문제다 이런 거대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걸 제가 어디서 감을 많이 잡았냐면 제 친구들도 옛날에는 사회 80년대 세대니까 진보적이었는데 90년대 지나고 신자유주의화가 진행되자 보수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박근혜를 지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전 정권 때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더니 세월호 이후에 다 돌아섰어요 침보로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중들의 의식에 거대한 변화를 초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이거죠 이런 사회를 또는 나라를 그대로 놔둬서는 큰일 나겠다 맞아요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우리도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 소위 공동체 경험이 있고 항쟁의 경험이 있는 중장년 세대가 대거거리로 나온 겁니다 사실 박근혜 때도 청년들 참여보다는 중장년 참여가 많았어요 네 여성들도 많이 나왔어요 가정유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는 젊은 세대가 주로 나오고 그렇죠 나이 든 분들은 박수 쳐주고 휴지 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보면 아저씨 아줌마들이 막 싸워요 열심히 젊은 세대가 잘 안 나옵니다 맞아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이렇게 놔두고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없다 물려줄 수 없다 자식들 볼 낯이 없다 이런 싸움이 시작됐던 건데 그게 이제 엄청난 폭발을 한 거죠 사실 누적됐다가 그걸 따지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보다는 오히려 더 큰 거예요 박근혜 정권에만 국한된 분노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지 신자유시대 이후에 누적된 국민적 분노가 반성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이게 나라냐 헬조선 나는 내가 대표한다 맞습니다 의회주의에 대한 불신 맞습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 손 놓고 있었더니 지네들이 나라를 개판을 만들었잖아요 맞아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참여할려나 정치에 쉽게 하면 참여 민주주의 시작이란 말이야 맞아요 집정 민주주의 시작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받았던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성공을 했으면 한국 사회 분위기가 확 바뀌었겠죠 1대1대 기회를 놓치게 됐어요 네 촛불로 세상을 바꿨는데 실패한 거예요 제도화해서 완전히 네 이분들은 의식은 올라왔는데 약간 무력감 우울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김태웅 소장님이 어떻게 바꿔줘봐 바뀌면 분명히 달라진다 옛날 같지 않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걸 보여줘야 될 사람은 현재 이재명 대표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여주겠을 걸 좀 더 과감하게 싸움에 나설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이제는 한 방 때리면 되지 않겠냐 이재명 대표와 어차피 제도권에 있는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선 나서야죠 국민운동 본부에서 총집결하고 맞습니다 다 민주노총으로 들어와야죠 같이 해야죠 그거 싹 다 모으면 종교계에도 들어와요 그럼 100% 다 끌어모는 거거든요 네 아 그렇지 그럼 뭐 학생들도 이제 좀 들어오고 지방대학생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데자보도 붙이고 요즘에는 메이저는 잘 안합니다 구유층 자제들이라 메이저는 이미 기득권화 네 기득권의 재생산 공간이 됐기 때문에 청년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참여율이 저조한데요 그거는 뭐 한국사회가 만들어낸 결과죠 청년들을 다 개인화 파편화 시켜서 어릴 때부터 개인주의에 이렇게 물들게 만들고 무력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청년들은 공동체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공동체 다 깨졌지만 그 이전에는 공동체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촛불을 거치고 만들어지는 게 학교별 민주 동문회에요 맞아요 다 그게 다시 재생산됐어요 이 역전의 용사들이 옛날에 우리 모여서 싸웠지 늙었지만 또 한번 모여봐 이게 되거든요 맞아요 젊은 세대는 어려서부터 놀이 공동체도 없었지 학교 공동체도 없었지 한마디로 개인으로 성장할 세대 다 그거 우리 책임입니다 맞습니다 기성세대의 책임이에요 젊은 애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지금 다 혼자 그런 말이에요 맞아요 조직도 없어요 총학생에도 어영이고 이런 혼자인 청년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만한 힘이 없지 않습니까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쟁에 참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 독성여대가 요즘에 잘 싸우대 그렇습니까 공학 반대한다 그러면서 동덕여대 동덕여대 죄송합니다 동덕여대가 총학생회장이 앞에 나서고 말이야 그거는 뭐 어쨌든 남녀간에 또 이제 분열 문제가 작용해서 그렇다 그래도 그렇다 그래도 집단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사례는 그건 이렇게 계속할 수 있어요 그래요 청년들도 공동의 이익이 명확하게 제시되면 싸웁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청년들은 또 이익에 민감해요 합리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저는 청년들은 보수화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이익을 따져요 지성대제처럼 멍청하게 그냥 여기서 너 무섭지 일로와서 이거 우리 지지에 그러고 하는 그런 세대 아니에요 그거는 6.25전쟁을 거친 공포시대에나 가능했던 얘기고 오늘날의 청년들은 합리적입니다 물론 무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보같이 손해된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이런 것이 공동의 이익이 제시되었을 때는 잘 싸우는 걸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에너지를 좀 봤어요 어떤 사안이든 간에 네 그렇다면 만약에 청년들 모두의 이익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한다 목표를 제시한다 그럼 어떨까요 달라지겠죠 싸우겠죠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 모두를 대변하는 과제로서의 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직업 같은 거 있죠 그렇지 청년들 취업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하죠 이걸 국가가 해결하는 체제 로의 전환 기본직업제라든가 등등의 청년 공약들을 이건 청년 아니라 국민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특히 청년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청년들을 조직하고 하면 청년들도 충분히 거리로 나올 수 있어요 청년들에게 그런 이득을 이기기 위해 하는 그런 공동체적 공약이 지지되면 부모들도 좋아요 그럼요 내 자식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맞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면서도 청년들을 특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죠 기본직업 같은 거는 그런 거를 제시를 한다면 청년들도 알바 구하려고 힘들어 죽거든 국가를 믿고 체제가 전환되면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들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받게 된다 네 그 쟤네들 얘기 좀 해보죠 오래간만에 명태균과 그 일당들 그 안에서도 한동훈 뭐 해갖고 생나이야 이것들이 얘네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명태균이나 한동훈이가 지금 윤석열 한참 치다가 좀 방향을 틀었어요 조용해요 조용하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공안전국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 같으니까 겁이 난 거죠 그렇지 겁보들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윤석열이 지금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음모가 원하는 대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왜냐하면 파병서를 퍼뜨려가지고 북한군 파병서를 퍼뜨려서 아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고 그다음에 뭐 파병까지도 사실상 고려했다고 보는데 그걸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뭐 불러일으키고 네 요런 노력들이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쉽게 파병 못할 분위기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전선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3차 세계대전으로 비하할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가 이번에 또 강력한 응징을 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전거리 미사일로 치자 그건 거의 다 요격 당했는데 러시아가 중장거리 신형 미사일 극초음속을 쏴서 군수공장 하나를 거덜을 냈어요 여섯 개로 분리되는 거로 완전히 작살났습니다 핵을 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완전히 강력한 경고를 보낸 거죠 그러자 이쪽에서 이건 못 막잖아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방어를 못합니다 회의를 하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바이든 뜻대로 안 되는 거지 확전을 그렇게 막 시킬 수 있을까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고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군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만만치 않게 됐죠 난리나지 어려워졌습니다 그게 윤석열이 아 이거 뭐지 바이든 형님 믿고 오리되는데 쉽지 않네 방법이 별로 없는 거고 한반도에서 그러면 전쟁을 일으킬까 그것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왜냐하면 북쪽의 대응이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삐라는 난리고 뭐 이런 건 계속 할 수 있겠지만 네 무모한 군사적인 모험 같은 걸 하기에는 좀 어려워졌다 게다가 조만간 트럼프가 취임할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전쟁을 이용한 계엄령 선포와 공안전국 조성은 상당히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 굉장히 큰 카드가 빅 카드가 없어져 버린 거죠 삐끗삐끗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하는 게 사법살인에 더 집중하는 것도 있어요 아 참 이재명이라도 잡자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이재명 지지율이 더 올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살인하지 않는 방법이 없는 상황까지 몰린 거 아니에요 아 그렇다고 봐야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확실했으면 이재명 대표 풀어줘도 그렇지 계엄 때려서 잡아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혹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법살인에 더 올인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공안전국을 조성하려고 하겠지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명분이 그래서 윤석열은 상당한 정도로 탄력을 잃을 것이다 추동력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치고 나가지 않으면 언제 치겠습니까 민주진영이 이때 치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한동훈과 명태균도 생각을 바꾸겠죠 명태균은 일단 딜을 한 거 같단 말이에요 딜을 해서 네 입을 막았어요 들어가서 가만 앉아 있으면 뭐 집행위에 두면 그렇죠 내줄게 뭐 그렇게 했겠지 그렇죠 권위하고 했을 거야 아마 근데 보니까 명태균이 윤석열과 기건이 잘 알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잘 알겠지 이것도 못 믿을 인간들이라 그렇지 자기가 제일 잘 알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아 그러니까 계속 흘리는 거구나 네 계속 흘리면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살려줘 제발 또 하나는 협박 나 아직 카드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쫄아서 약간 눈치를 보면서도 끊임없이 그런 시그널을 김건희한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네 한동훈도 윤석열이 공안전국으로 가는 거 같으니까 무서워서 확 찌그러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한동훈을 용서해줄 거 같지 않잖아요 다 달라붙어서 난리가 났어 누가 봐도 그 당사 앞에서도 계속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이 그게 무서워서 굴복을 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네 윤석열은 어떠한 경우가 되어도 내가 어떠한 공을 세워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루 이틀 모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는 것을 사실 한동훈한테 맡겼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사냥개로서 법무장관 시킨 거예요 못해서 그때부터 윤석열한테 좀 까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한동훈 뒤늦게 제가 잡았습니다 이건 제 공입니다 이렇게 공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윤석열이 그렇게 생각하겠냐고요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한 거야 이 자식아 너야 뭐 그때 영장천국에서 실패하고 맞습니다 설사 한동훈에 공이 있다 하더라도 한동훈을 용서해 줄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한동훈은 자기가 살기 위해선 이재명 대표가 혹시 날아가면 그다음 자기 안 해요 그렇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고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한동훈은 겁쟁이니까 세력관계를 살피다가 이재명 대표가 좀 우세하다 싶으면 이쪽 와서 보고 해당합시다 맞아 영수회담 또 윤석열이 좀 세다 싶으면 골로 가고 또 골로 가요 얘가 지금 윤석열이 세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황에서 한동훈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가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한다고 그랬을 때는 좀 이쪽이 세 보이는 분위기가 이쪽으로 흘러가는다 한동훈은 좀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뭐 기대할 필요는 없고 근데 그 움직임을 보고서 우리가 전국 추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한동훈이가 몸살이 있더라 그러면 윤석열 쪽에서 세게 나오고 세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한동훈이가 윤석열 까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쪽에 분위기가 좀 올라가고 그렇지 저쪽은 약간 쭈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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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있다 한동훈이가 이쪽에 붙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면을 펴 끌어내려고 한동훈이가 붙으려면 하나 밖에 없어요 이쪽이 우세하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명태균도 마찬가지예요 명태균도 그러겠죠 윤석열 조금 무너질 거 같은데 딜은 필요 없네 그럼 이쪽으로 딱 붙지 딱 붙어가지고 다 까고 야 북쪽에 파묻은 거 다 갖고 나와 농추력 까 날리고 선처를 구하는 그렇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둘 사람 다 분위기가 지금 약간 저쪽이 밀고 나오면서 강해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고수층 결집도 좀 되고 있어요 약간은 지지율 같은 게 맞아요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맞불을 놔서 공세적으로 나가야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은 열심히 싸우겠지만 하여튼 간에 민주당의 좀 의원들이 좀 눈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밀어새끼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선제타격 당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법원 믿고 있다가 글쎄 말이야 그런 걸 버리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버려야 돼 이쪽에서 선제타격을 계속해야죠 아니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 민주당이 무너지는 거고 민주당이 무너지면 자기 국회의원들도 다 깜빵 가는 거야 솔직히 그중에서 이재명 대표와 같이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은 미래가 이제 아주 암울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기회를 노렸던 기회주의적인 국회의원들 소위 이제 수박 이런 사람들은 보수대원합 쪽에 참가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의원을 유지하려고 연명하려고 그러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한테 이제 그게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이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거 작업은 그 제거 안 되겠지만 걔네들 공략은 그렇게 한 다음에 차차차차 내려와서 결국 국민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양김 씨가 있을 때 YS와 DJ가 있어가지고 노태우가 대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이 두 사람이 영합하고 맞아요 진보세력이 우세해지는 민주세력이 우세해지는 형국이었어요 여서야 대국 이걸 놔두면 만만치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래서 내세운 게 삼당합당이에요 보수대원합 맞아요 삼당합당 그런 과거의 정치 관례가 있군요 있죠 이렇게 해서 한동안 보수 우위를 구축해 왔습니다 YS 계열이 통째로 들어갔잖아요 통째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영남권이 원래는 야권이었는데 부산하고 영남이 철로 넘어가면서 세력관도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한 번 더 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그때는 이런 지도자가 있으니까 한 명을 끌고 들어갈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세력연합 중심으로 해서 보수대원합을 할 것이다 그럼 민주당의 상당수를 떼가고 수박들 다 끌어당기고 저쪽 살 모아서 이쪽은 치고 그렇게 하면 보수대원합 자민당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일본에 그걸로 지금의 흐름을 좀 뒤집으려고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면서 삼당합당으로 이룩한 보수 우위의 구도가 깨졌어요 사실상 대선 때 그게 위협받았고 총선 때 깨집니다 제자들 다 아는 거죠 한동훈의 그 엄살이 아닌 게 옛날에는 우리가 3대2로 우세했는데 보수가 지금 지금 지금은 우리가 2대3으로 역전당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총선 이후에 지네들도 분석을 해보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 다시 깨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들 장기직권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보수 대원함에 원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아침인가 어제 나온 게 총리 새로운 총리 참실한 임무를 선정하고 있다는 게 일단은 하여튼 재판 과정을 통해서 법안하고 결타해서 이재명 대표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민주당 국회의원들 눈치 보게 만들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총리를 좀 전향적인 사람 약간 내세워서 말씀하신 분열 시키는 분열 시키고 보수 대원합구도로 가서 맞습니다 사기 정권을 가져가는 뭐 그러한 로드맵을 얘네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이재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음모를 막고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전국을 반전시키려면 지금 그야말로 올인하면서밖에 없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뭐 잘하실 것 같아요 뭐 아시겠죠 이재명 대표 그러면 잘 보고 있지 않을까 뭐라 뭐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잘하겠죠 알아서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소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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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